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종우입니다. 자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9평 대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그 과목 중에 한국사와 역사 과목 제가 함께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다? D-Day. 예전에 제가 썼던 이미지인데 보세요.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우리가 플래너를 쓸 때 또는 우리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들어가면 D-에 지금 써있잖아요. 그쵸? 세자릿수가 깨졌습니다. 백자가 깨지고 두자릿수로 바뀐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체감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정말 정말 미안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X자 치면서 하루하루를 계산하고 아 어떡해? 얼마 안 남았어? 아 진짜 어떡하지? 언제 다 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뭐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저 하던대로 묵묵히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D-Day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그거 날짜 하나에 너무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캐스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D-100 해서 딱 100일날 찍어서 올리거나 그렇진 않았죠. 시간차 D-90 뭐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런 날짜 하나하나보다는 지금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조금 더 의미를 두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첨언을 하자면 이게 여기 보세요. 하나 하루 이렇게 X표 치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그쵸? 누군가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똑같은 24시간인데 군대 가보세요. 아 진짜 미안한데? 여기 PD님도 웃고 계신데 군대 가잖아? 그럼 D-Day가 그렇게 시간이 안 갑니다. 똑같은 24시간이잖아. 근데 수험생의 D-Day는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가는데 저녁을 앞두고 있는 군인들은요. 시간이 정말 안 갑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다고. 그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다? 흔들리지 마시고 D-Day가 며칠이 남았던 간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하루를 내가 얼마나 몰입해서 어떤 하루를 보내느냐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내왔던 시간보다 남은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하던 대로 꾸준히 하시면 되세요. 그죠? 그래서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과목별 학습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한국사. 이제 한 번은 할 때 됐잖아요. 그죠? 자 9월달 평가원 모의서가 끝나고 나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9평을 잘 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특히나 전 과목 딱 이렇게 성적표가 나왔을 때 어쨌든 일 하나 찍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다 일 받으시겠지만 한국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평소에 1, 2등급 받으시는 분들 있죠? 그냥 한국사가 그냥 너무 쉬워. 5분컷, 7분컷, 몇 분컷 친구들이랑 내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친구 있거든요. 그럼 평소에 되게 잘해. 1, 2등급에서 고정이야. 내려오지 않아. 뭘 따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투리 시간에 내가 까먹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복습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한국사는 절대 평가예요. 한국사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그런 한국사 과목에 대해서 너무 아쉽긴 한데 재단은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적은 과목 중에 하나가 한국사 아닙니까? 그러니 성적이 잘 나오고 있으면 따로 강의를 보거나 따로 뭔가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밥 먹는 시간, 이동 시간, 아니면 뭐 그냥 잠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근데 복습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한번 드려볼게요. 즐거웅! 이라고 하는 굉장히 즐거운 개념의 모든 것 이런 한국사 강좌가 있습니다. 제 강좌예요. 즐거웅! 총 24강짜리예요. 아! 선생님 24강을 다 들으라고요? 음음음 그런 거 말고 여기에 mp3 파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각 강좌마다 각 강좌마다 10분 내외로 다 이렇게 제가 따로 녹음한 거예요. 음성을 추출한 게 아니고 해당 범위를 따로 녹음을 한 거라고 그래서 요거를 다운받거나 스트리밍 들으면서 그냥 가볍게 여러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것만 다운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다 들을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서 다운받아서 그냥 듣다 보면은 어 그렇구나. 그러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엔 이제 김종홍이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익숙해질 거거든요. 시험을 보다가 어? 아! 김종홍이라는 사람이 목소리가 들려요. 어? 이거 뭐였지? 이거잖아. 까꿍하고 제가 나타나는 욱며드는 마법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다음! 자 그러면 5등급이야. 중간 건너뛰고요. 나는 한국사가 너무 노베이스다. 너무너무 걱정이다. 지금까지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있다가 이제 막 벼락치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 베이스가 없으니까 너무 짧은 강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너무 긴 강의를 듣자니 부담스럽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반가웅! 앞치게 모든 것! 자 그래서 총 9강짜리죠? 올판소로 돼있습니다. 9강짜리. 그래서 선생님 저는 교재 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한다면 교재 안 사도 괜찮습니다. 물론 교재를 사라고 얘기해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안 사도 괜찮아요. 안 사도 되니까 판서잖아요. 판서! 어? PPT 띄워 놓은 게 아니라고 올판섭이에요. 올판서. 그러면 판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흐름을 내가 머릿속에 집중하면서 딱 따라가잖아. 그러면 분명히 구조화가 될 겁니다. 아무리 등급이 낮은 친구들이라도 아무리 한국사가 노베이스라고 하더라도 이 강좌에 내가 조금만 집중하면 집중해서 조금만 듣고 혹시나 관심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좀 옮겨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판서를 다 옮겨 쓰는 거가 너무너무 좋긴 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중요한 키워드라도 한번 쓰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도움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그럼 되게 이제 진동이 있는 친구들 있죠? 언제는 3등급 나왔다가 언제는 5등급 나왔다가 4등급 나왔다가 3등급 나왔다가 왔다 갔다 진동을 하시는 분들 내가 한국사를 좀 하긴 해? 알긴 아는데 좀 불안해? 이대로 수능시험장에 가긴 좀 그렇고 이대로 구평을 보자니 혹시나 또 작년처럼 어렵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자 한국사가 굉장히 좀 불안하면서 한 번은 어차피 해야겠는데 가장 효율이 높은 효율성이 좋은 강좌는 짧으면서 모든 걸 다 때려봐갖고 전달력이 괜찮으면서 구성을 잘한 강좌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뚜둥 3시간 한국사 파이널 요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4강짜리 그리고 9강짜리 3시간짜리 3강짜리입니다. 그래서 3시간 만에 한국사를 전 범위를 압축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작년에 저랑 수업하신 분들 혹시나 이거를 이제 들으신 분들이 올해도 다시 한 번 도전하고 계신다면 이 강좌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정말 모든 걸 다 넣어놨고 물론 시간이 짧다 보니까 판서하면서 올 판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PPT를 띄워놓고 중요한 개념을 짚어가면서 볼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만들었던 교재보다 조금 더 이제 추가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넣어놨겠죠. 자세한 내용은 이와 관련된 OT까지 올라갈 거니까 OT를 보시면 되고 3시간만 저한테 빌려주시면 됩니다. 3시간 한국사 3시간이면 됩니다. 3시간 이 3시간만 저한테 빌려주시면 충분히 9평 1등급뿐만 아니라 수능 때까지 자신감 가지고 수능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선생님 이거 언제 오픈하는데요? 예정은 8월 23일입니다. 예정일이야. 그래서 이미 이제 뭐 교재랑 이런 건 작업이 다 이제 들어갔고요. 요거랑 관련돼서 이제 준비 끝나고 나면 23일날 오픈 예정입니다. 교재 입구일과 이제 마찬가지로 오픈할 건데 예정일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사 됐죠? 자 등급별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쯤 확인하시고 혹시나 한국사가 좀 걱정이라서 선생님 제가 제 실력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서 질문 남기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Q&A 다 제가 하고 있죠. 조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혼자 하고 있잖아요. 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다 답변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한국사 마무리하고요. 이제 어디로 간다? 서양사 일본사 중국사 동세사 자 그럼 동아시아사 세계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도 좀 많이 헷갈립니까? 아직도 개념이 헷갈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거 헷갈릴 때가 아닌데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자 개념과 연표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퀘스트를 보시는 시점 즉 여럿방향이 끝나고 나서 9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면 어 이제 커리를 예전에 제가 이제 커리를 시작한 게 1월 초부터니까 1월 초부터 쭉 꾸준히 계속 따라오신 분들 원래 처음부터 이제 동세사를 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점이 되면은 웬만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고서는 많이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시작했거나 과목을 바꿨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커리를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굉장히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Q&A에 와서 보세요.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 6평 끝나고 과목을 바꿨어요. 선생님 제가 이번 여름방학을 앞두고 과목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학생에 맞게끔 제가 다 코멘트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상담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연표랑 개념 이게 아직 헷갈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틀리면 안 될 것 같은 문제 틀릴 때 있잖아요. 내가 기출문제 풉니다. 열심히 푸는데 아 잘 풀었어. 채점했는데 어 왜? 아 왜 틀렸지? 이런 거 있단 말이죠. 분명히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급한 것도 아닌데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혼자 문제를 풀다가 놓쳤던 부분들 그게 별거 아니어서 아 담에 실수 안 하면 되지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실수가 있는지를 한 번쯤은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내가 놓치는 부분에선 계속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점검해야 된다. 알긴 하는데 근데 머릿속에 딱히 자리 잡은 게 아니에요. 뭔가 어 나 그거 알아. 말을 못해. 제가 현장에서 수업하잖아요. 저랑 이제 수업하신 분들 인강 들으신 분들 알걸요? 제가 막 물어봅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말을 못해. 근데 내가 제가 이제 말을 하잖아요. 이거 그거잖아. 아 제가 그거 알아요. 어 이것도 아는 거긴 한데 물론 우리가 수능을 볼 때는 말로 뱉어서 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냥 써있는 걸 읽고 푸는 거긴 하지만 말로 뱉을 수 있을 때 내가 머릿속에 정리가 확실하게 된 겁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자 이거 한 번 설명해봐. 이거 뭐야? 그랬을 때 줄줄줄줄 나올 수 있어야 진짜 내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려운 문제로 응용을 해도 내가 대응을 할 수 있거든. 이런 경우 머릿속에 뭔가 정리가 안 돼있다라고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그런 점이 되게 많았거든요. 공부를 잘 못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뭘 하면 된다? 반가움 앞, 쉽게 묻는 것 앞에 봤던 건 한국사 여기는 동세사입니다. 자 동아시아 세계사도 압축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여름방학 특강으로 12강짜리 강좌가 있어요. 총 4주 동안 진행을 했고 개념과 연표 그리고 지역적인 내용까지 싹 다 넣어놨습니다. 이게 단권하기 좋은 교재 구성으로 돼있어요. 이게 총 많아봐야 60페이지인가 밖에 안 돼요. 전체 내용 어디 갔어? 동세사가 전체 내용이 그렇게 많은데 그중에서 60페이지 한 70페이지 요거밖에 안 돼. 거기에 빈칸 뚫어놨고요. 하나하나 써보시면 됩니다. 복습할 수 있는 빈칸도 제가 PDF로 올려놨으니까 비교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그 복습하는 그 뒤에 붙은 페이지도 말하듯이 이거 뭐야? 이건 몇 년인데? 이건 뭐였어? 이렇게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념 연표 아니면은 그전 있었던 기출의 모든 것 등등등 모든 컬이지만 이 강좌가 가장 이 시점에 효율적인 강좌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정말로. 저랑 이제 이 압축의 모든 것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수업시간에 그런 얘기 종종해요. 너무 괜찮지 않니? 너무 좋은 강좌라 생각했는데 왜 안 듣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교재가 부담스러우면 한번 들어보세요. 올 판서로 모든 내용을 싹 다 정리해놨고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연결지을 수 있는 것들이나 지역적인 내용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 한번쯤은 들어보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특히나 저랑 수업을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랑 동세사를 안 하신 분들은 9평 보기 전에 한번 내가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교재를 구매하고 싶지 않다면 강의라도 한번 보세요. 판서로 진행하는 이 강의를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구조화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아 왜 저 사람이 판서를 저렇게 하지?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구나. 이 내용이 이거였구나. 그런 거 연결짓기 위해서 판서 구조도 다 맞춰서 한 거니까 한번쯤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강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분명히 도움됩니다. 정말로. 저의 모든 강좌 통틀어서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께 가장 도움된다고 자신합니다. 정말로. 한번쯤은 보셨으면 좋겠다. 까지. 보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자 수능 대박이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이.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예전부터 메가스터디를 런칭했을 때부터 또는 그 전에 학교 생활할 때부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선생님 저 기적이 일어나기 꼭 기도해주세요. 저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다 맞췄금과 다 맞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적은 뭐다? 이게 사전적 의미는 이거예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럼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다? 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 둘 셋 코카콜라 마주서 땡 예 그런 거 말고 제가 생각하는 기적은 뭐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충분히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벌써 이제 9월달을 앞두고 있어요. 그 추운 겨울부터 그 막 벚꽃 피고 아 나도 놀고 싶다 그 시간 지나갔고요. 그리고 한참 5월달 되면은 뭔가 행사도 많고 무슨 대학교 축제도 많고 좋겠다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더워가지고 힘든데 냉방병 걸려서 이러고 있고 다른 친구들은 워터밤 가네 무슨 흠뻑쇼 가네 어디 가네 막 그러는데 나 혼자 상대적 박탈감 느끼면서 내년에 꼭 갈 거야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 힘든 시간 다 지나왔습니다. 되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진짜로 본인 스스로한테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칭찬해 주세요. 우리 사회가 이건 준비한 얘기가 아닌데 우리 사회가 너무 인정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됐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연애를 했어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연애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으면 헤어지고 나서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잖아. 또는 어머니 아버지랑 부모님과의 아이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선생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카페 사장님과 종업원의 관계 또는 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서로서로 좀 존중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점점 더 뭔가 이제 혐오스러운 범죄들 많아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준비한 멘트가 아닌데 아무튼 뭘 하자? 나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인정해주세요. 여러분 되게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힘든 시간 잘 견뎌와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붙어있지 않습니까? 남은 시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응원하면서 잘 버텨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늘 그랬듯이 여러분은 긍정힘으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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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